칼러링 팝업 카드를 예쁘게 만들어 볼까요? 상아와 공룡 카드가 있어요 그 상품을 알아볼게요 다양한 색깔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모조지 대안이에요 먼저 도안을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상어 카드 표지 완성 나머지도 색칠해 볼까요? 우와, 너무 예뻐요 이번엔 상어 얼굴을 칠해 보세요 다양한 색칠 도구를 이용해 공룡 도안도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제 얼굴 도안을 떼어 주세요 칼과 가위가 없어도 쉽게 뗄 수 있어요 도안의 실선과 접는 선을 따라 접어 볼까요? 마지막으로 상어 얼굴 도안을 몸통에 끼운 후 당겨주세요 칼러링 팝업 카드 완성 한번 열어볼까요? 칼러링 팝업 카드로 친구에게 고백해 보세요 칼러링 팝업 카드로 친구에게 고백해 보세요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집에 가서 열어봐 참 tom홀로 친구에게 고백해 보세요 으앗, 상어 자나 지금 너가 엿은 러브 붙은 러블라 영어 기지에 용어 대화 오우가 있는 러브, 주의가 공도를 움직여서 办Я트 Nós 엿은 러브, 주의, 주의가